청악가 랩민 공개해 주세요! 어머! 이 노래가 정말 강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오히려 그 눈매가 섹시하게 변하면서 밑에 입매성 살짝 러블리한 느낌이었어요. 진짜 예전에는 정말 약간 좀 강하고 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. 근데 오히려 그 눈매가 섹시하게 변하면서 밑에 입매성 살짝 러블리함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. 주리 씨 좀 더 우리 가까이 와서 여기서 얘기 나눌게요. 저 러메이를 거watch? 여긴 레드카펫이에요! 저 러메이를 거시! 여긴 레드카펫이에요! 어머! 또 화내려고 한다 정말... 나 이거 안정을 취해야 돼, 나 지금. 난점을 좀 취해야 할 것 같아. 세상에 너무.. 아니 진짜 여배우 같아요. 지금 현재 주리 씨 모습 보면 네. 아마 뒤로 너머가 자빠질지도 몰라. 아 눈빛? 저기 걱정되면 제가 뒤에 가 있을게요. 네네네. 잡아주게요. 네 잡아줘요. 이런다 이런다. 아니 또 반했다. 자 그럼 현재 주리 씨 모습 보여드릴게요. 자 주리 씨 모습 보여주세요. 하루를 말할게요. 어머어머. 내가 가서 꼬집어줄까? 네. 꼬집어줘? 내가 주워. 내가. 언니 세게 와! 언니 세게 와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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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꼬집었어. 맞지? 아아.. 너무 세게 꼬집었어 내가. 정말 감사합니다. 주리스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? 저 아닌 거 같아요 왜.. 아니에요.. 아닌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죠? 너무 아픈가 봐요, 여기 자꾸 만지는데 언니가 아파서, 아파서 누구나!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달라진 모습을 그래도 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세요? 엄마야 너무나 예쁘게 성격도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어머니께서 좀 못 알아보시지 않을까 절대 못 알아보시지 아니 자기가 봐도 못 알아보잖아 그럼 못 알아보죠 맞아 맞아 아 그러네 어떻게 알아봐요 지금 어머니 오셨겠죠? 불러볼까요? 주리 씨 어머니 나와주세요 나오신다 어머니 나오셨다 아itta 오셨다 너 안 혀린다 누가 안 혀린다 우리 엄마... 너무 빨라... 너무 안 들겠다... 고생 많이 했다, 저리 언니 잘한다... 너무 빨라... 어머니가 그냥 두리스를 꽉 잡고 놓지를 않으시네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? 네, 맞아요. 제가 돈 많이 쓰면 해줬을 텐데 그래, 좀 가정 사정으로 좀 이래갖고 다들 밖에 나가면 다 이쁜데 왜 안 해주겠냐고 그래서 밝아지고 이런 모습 너무 좋으시죠. 감사합니다. 오늘 엄마랑 나가서 일단은